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번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내용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상당히 큰 손해가 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일단은 알고 이번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지금 나라가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죠. 지금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산호명 출신이죠. 사회주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런 출신이지만 그 누구보다 돈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임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펀드를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어서 바로 이제 돈벌이를 시작했죠.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두 달 만에 돈벌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죠. 지금 이렇게까지 나라가 되고 일어날 정도로 조국 딸 문제, 아들 문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웅동학원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끝까지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웅동학원이라든지 이런 펀드, 가족 펀드 이런 거 다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환원해도 법무부 장관 일단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만들면 되겠죠. 또 만들어서 이제 한번 들켰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판을 더 크게 벌릴 수 있겠죠. 법무부 장관의 힘으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끝까지 장관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국민의 이런 여론이 이렇게도 좋지 않지만 아마도 문통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든 임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국 펀드 수상한 실적 대통령 언급 후 171건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조국 펀드 내용 보시면 가족 펀드죠. 그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펀드를 딱 만들어서 민정수석 때 만들었죠. 딱 만들어가지고 그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한 곳에 몰빵을 했습니다. 가로등 전멸기 업체에 어딘지는 모르죠. 업체에 거의 몰빵 투자를 했죠. 자, 몰빵 투자를 하고 얼마 뒤에 청와대에서 이 회사 사업 영역인 스마트 가로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언급했죠. 자, 그 뒤에 1년 만에 납품 실적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모펀드는 2017년 8월 달에 가로등 전멸기 만드는 A업체 13억 8천을 투자를 했죠. 자, 이렇게 13억 8천을 2017년도 8월에 딱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가 민정수석 때죠. 딱 투자를 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이제 투자를 다 해놨죠. 다 해놓고 조금 이따가 문통이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딱 강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공장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죠. 정부 쪽에서 가로등 전멸기는 스마트 도로 조성의 필수 장치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올해 2월 달에 부산에서 딱 스마트 가로등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딱 가서 스마트 가로등을 살펴봤죠. 다 연결이 되죠. 이거는 조국 수석이 수석하고 문통하고 미리 알고 있지 않는 한 이런 행동이 절대로 나올 수 없겠죠. 모든 금액을 스마트 가로등에 몰빵을 먼저 해놓고 정부에서 이렇게 스마트 관련된 이야기들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문통이 그렇게 딱 직접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부산에 가서 스마트 가로등 업체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A 업체의 관급 공사 납품 수주. 이제 나라에서 이쪽 업체로 다 밀어라고 지시가 내려왔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관급 공사 납품 건수가 2017년 8월 이후에 8월 달에 투자를 했죠. 8월 달에 투자를 한 이후에 관급 공사가 늘어난 게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납품 건수가. 정부의 스마트 시티 언급을 한 이후에 수주 건수가 171건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놀랍죠. 이렇게 안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업체가 여기 한 업체가 아니죠. 그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업계가 있겠지만 업계 기업이 있겠지만 이 A 업체, 조국이 투자한 이 A 업체에 관급 공사가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업계에서 깜짝 놀랐죠.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즘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나 너무나 신기할 정도의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업체는 올해에만 대구, 경남, 강원 등 전국 각 지자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대구에도 스마트가 있을 거고 경남도 있을 거고 강원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업체가 전국을 다 휩쓸어 버렸죠. 업체 소재지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로등 전멸기 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실제로 괄시를 받는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지역에는 또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관시를 봤는데 지금 대구, 경남, 강원 등 전부 다 납품을 하면서 딱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 두 배 가까이 급점에서 171건을 관급공사 수주를 받았죠. 그 정도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도와주고 하니까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지금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진짜 이런 거를 한나라의 대통령하고 지금 민정수석이 둘이 딱 엮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지금 봐서는 지금 2018년도 8월에 딱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있다가 강조하고 또 부산 가서 이야기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업체는 조 후보 가족으로부터 투자받은지 몰랐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영업활동에 조 후보자의 조자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뒤에서 이제 지금 엄청나게 위에서 이렇게 밀어줬겠죠. 밀어주니까 이렇게 가능하고 이 업체는 몰랐다는 것은 그냥 당연히 업체 대표는 알았다고 하면 뭐 안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몰랐다고 발병을 하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정말로 기가 찹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는 미국 전체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있죠. 말로 그리고 트윗으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주가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 입장에서만 딱 본다 그러면 그래도 국민을 위한 부분이죠. 제일 우선은 자기를 위한 거죠. 국민보다는 자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대선을 이기려고 하면 일단은 경제와 주가가 일단 안정이 되고 올라가야지 일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지금 거기는 경제 자체를 살려서 국민들이 일단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저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가 잘 돌아가게 경제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최우선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부분이니까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국민들도 잘 살고 자기도 또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정말 기도 안 차죠. 겨우 이제 13억 8천 정도 지금은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시작이었겠죠. 이게 시작이었겠죠. 13억 8천 다 투자해가지고 요거 좀 이렇게 들으려고 나라 정책에다가 이렇게 딱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또 대통령이 앞서가지고 앞장서서 스마트 가로등 이러면서 또 이제 부산에 가서 스마트 가로등을 직접 살펴보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로 진짜 기가 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기가 차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드러난 부분이 지금 조국 쪽이죠. 조국 펀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드러났는데 과연 이 조국 펀드 이거 하나뿐이겠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각종 테마를 계속 생성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생성을 해나가고 있고 반일하면서 또 이제 소재업체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여당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렇게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조국도 이렇게 이런 부분 딱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또 이제 그런 관련된 사람들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없다고 좀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드러났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나라 경제 자체가 다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스마트 시티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약간 각계 전투 같은 이런 부분이 좀 잘 되게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안정 이런 부분은 지금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다시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돈벌기가 가장 급성무죠. 지금 이런 거 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 건지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또 추가적으로 한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